진화 미니 2 이번 소HAHAMO 진화 미니 2가 있는걸 알지? facto님 eu가 상금 가 어ень로 외우고 있어? 1000만 말이야 100만 $ laz dzi 5천만원 네?? 예!!! 인적은 3명은 5천만 원 근데 이번에 NC에서 몰빵을 해 이번엔 앞에까지 그래서 3명은 5천만 원인데 우리는 3명만 주는 게 아니에요 3명만 주는 게 아니에요 3명만 주는 게 아니에요 3명까지 주는 게 아니에요 5천만 원은요? 왜요? 우리 4명 중에 3명이요? 3명까지 3명 못 받으면 어떡해요 3명은 5천만 원 4명은 5천만 원 4명은 5천만 원 저는 방송에서 니즈를 두고 방송하니까 준비해라 라는 말은 했거든요? 네 전부 모르는 게 있는데 제가 와우 아이온 대결 1위 출신입니다 진짜 누가? 제가요 뭔 소리야? 진짜? 진짜요 아이온 대장군 최초로 찍고서 이거 아는 BJ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했는 거 같아 말해주면 더 열심히 하니까 이거 미친 듯이 해야 하니까 또 BJ끼리 대결하고 어떻게 되면 진짜 막 철구가 회의 때 전투적인 회의를 하는 건 총관데? 전에 미쳤어 아하하하하 맞아요? 아 그렇게 생각 걸려주고 내면들이 평가는 이미 들어갔어 네? NC 쪽에서 뭐.. 하지도 않았는데 뭘로 평가를 들어갔어 아! 설마 늦게 온 거? 야! 존댓다 하하하하 뭐였어요? 어? 봤어? 아 진짜예요? 미지 역시 기억은 그런 게 중요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한 명이 못 받은 사람이 생기면은 굉장히 사막해지겠죠 아 진짜? 그렇죠? 그 느낌이에요 우는 건 아니라 집에 밖에서 방송 줘볼 것 같잖아 1층 정도? 1층 정도? 석서를 좋고 석서를 좋고 석서를 좋고 석서를 좋고 석서를 좋고 돈 많이 청고 빌려라 진짜 그런 생각 할까? 너무 아예 안 나는 거야 500만 상금이 있는데 5금씩이면 그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5천만 원인데 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방송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사실 멤버들 거기 또 가든가? 안녕하세요 그게 5천만 원 상금을 걸고 5천만이요? 5천만 안 되는 아니고요 5천만 원 나누는 건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나눠요? 상금 원 꼴찌 그러니까 아 그런 거 없습니다 1명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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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나누면 어떻게 돼요? 그러면 이제 1명만 원 차트 1만 원 나 손질 좀 못 봤는데 , 약간 못 봤는데 5천만 원 이렇게 찍혀서 주는 건데 나 봐도 안 돼 어 검찰의 고발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화장실 사실은 미안한데 사실은 미안한데 사실은 우리 몰래카메라였어, 5천만원에 아 몰래카메라예요? 뭐..뭐야? 네? 내가 말했지, 박계장까지 모른다고 아 뭐야! 50만원 없어요? 어? 저 이제 견제점을 보고 있었는데 각도가 너무 내 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 카메라 있고 아 그럼 카메라 있었으면 내 얼굴 표정이 다 나갔을 거 같아 왜 슬픈 여간은 들리는 거야 뭐 갑자기 열정도 왔지? 갑자기 열정도 왔지? 다 이들이 어쩐지 너무 이리... 아니... 아니 이게 좀... 다들 봐, 다들 봐! 저기도 카메라! 해세배단이 엄청나서 쏟는데 분명히 캔슬이 될 거라면 되네 진짜? 아... 내가 좀 털어놔서 게임을 맞춘